뭐야? 소독해? 소문 닫아. 나도 봐.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. 어우, 도대체!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, 건강들 하시고. 일관이가 없으셔도...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, 영어.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? 구라를 좀 치지, 뭐. 넌 이좋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? 아, 죽을래.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참으로 시의적전하다. 부자들이 원래 참 자를 속아. 사모님이 뭐랄까.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. 이즈이 투오케 위드유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. 킴페이지를 그린 거죠? 자화상이에요. 역시... 그동안 미술 선생님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.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왔는데... 아, 잠깐.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인 시카고. 과선배는 김진모, 끈은 이좌총. 투자인데 착하다니까. 진짜 네가 착한 거지. I'm deadly serious.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애요. 더욱더 고속들과 함께 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. 내가랑 도착하eter, 도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